목사님 반갑습니다. 목사님 이름이 글로리아예요. 글로리아킴. 저는 글로리아는 단어를 참 좋아해요. 그래서 영광교회잖아요. 특별히 이름을 스프리셜 레임을 글로리아라고 한 계기가 있나요? 제가 한국 이름을 쓰니까 여기서 자란 이세들이 제 이름을 부를 때 전도사님, 목사님 할 때 경호 이렇게 하니까 너무 쉽는 거예요. 그렇다고 제발 영어 이름을 좀 해달라고. 그래서 이제 제가 이렇게 기도하고 그러는데 근데 에스터하고 그레이스는 하지 말아달래요. 말이니까. 죄송합니다. 다시 해야 되지 않나요? 영어도 못하는데 영어가 나오네요. 죄송합니다. 그래가지고 에스터하고 그레이스하고 그레이스를 하지 말아. 하여튼 선지자, 여선지자. 두보라. 두보라는. 너무 많군요. 여기 이름이 다 크리시안들을. 저도 스프리셜 레임을 조시아라고 했는데 조시아가 너무 많아서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파스타 박으로 불러라. 그게 훨씬 더. 아니 근데 조시아는 여기서도 굉장히 유명한 이름이라 좋은 이름이에요. 목사님. 좋은 이름인데 반찬. 여기저기 또 많이 써. 에브리바디. 그렇죠. 그러니까 에스호나 이름이 얼마나 예뻐요. 그래서 그로리아.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로리아에는 여성 명사가 있나요? 글로리아스 뭐 이런 거. 그런 거 잘 몰라요. 그래서 제가 항상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기를 원하고 그랬기 때문에 이제 그 글로리아라고 하니까 친구들이 캐돌이 같다. 그런데 그거하고 상관없이 저는 그. 그렇죠. 글로리아. 글로리 글로리. 할렐루야. 제가 늘. 예예. 그래서 저는 이제 너의 그 처음 영광보다 나중 영광이 크리라. 학교에서의 말씀처럼 그 영광이의 영광을 보여주는데 점점 더 나중 영광이 클 것이라는 약속이 저에게도 너무 좋더라고요. 네. 목사님이신데 그 한국에서 언제 오셨어요? 저는 77년도에 왔어요. 그러면 거의 40년이 넘었네요. 그렇죠? 네. 목사님 제가 이렇게 처음 전화 오셨을 때 이제 카톡으로 전화가 오셨는데 한복을 입은 사진을 보내주셨어요. 아니 보내준 건 아니고 네 그게 카톡 아이디에 떠있어요. 네 근데 굉장히 그 뭐랄까요. 그 사진으로 느끼는 첫인상이. 조용한 이미지. 그리고 그 이렇게 옷걸음 이렇게 잡고 수저보하는 그런 이미지의 인상이었는데 막상 만나보니까 대보라 같은 그런. 또 영성도 느낄 수 있었어요. 네. 그 사실 저는 사진이 그게 저희 작은 아들 결혼식일 때 제가 한복 입고 찍은 거거든요. 아 그랬구나. 근데 그게 거기 올라가는 줄 몰랐어요. 아 그랬구나. 네 근데 나중에 보니까 저도 모르게 거기 올라가 있더라고요. 그렇게 프로필 사진을 올리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자기 이미지니까. 네. 굉장히 그 뭐랄까 목사님을 만나고 싶었는데 이렇게 찾아온다니까. 굉장히 고마웠습니다. 저도 이제 목사님 여기 오신다고 그래서 이렇게 시간이 없으셔서 집회하는 대로 가서 인사만 드리고 이제 가야 되겠다 생각했었는데. 그래도 이렇게 시간에 또 같이 이렇게 목사님하고 얘기할 수 있어서 저는 정말 감사하고. 우리 인생의 그. 좋은 만남인 것 같아요. 적절한 시간이고 또 어떠면 짧은 시간인데 이렇게 밥 한 끼를 같이 먹고 또 차를 같이 마시면서 대화를 할 수 있는 시간을 간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기억이 나잖아요. 네. 그리고 지금 우리 인터뷰를 한 이유는 목사님을 이렇게 좀 소개 저를 찾아왔으니까. 네. 먼 길을 이렇게 달려오셨으니까. 제 마음에 고마움도 있고 또 우리 꼽수TV 시청자들도 우리 목사님을 찾아온 분이라면 정말 용사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뉴욕시리에 뭐 늦어진 뭐 이런 근교에 얼마나 많은 분이 제 소개를 듣겠어요. 그러나 찾아온 분은 많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찾아오신다고 하는 것은 저에 대한 그런 어떤 신뢰가 있고. 또 저를 사랑하고 또 제가 전한 메시지에 대해서. 네. 리스펙도 하고. 그래서 찾아온 거기 때문에 저도 고마운 마음을 함께 나누지만 우리 꼽수TV 시청하는 분들도 야 우리 목사님 찾아온 분이 내가 정말 기억하고 기도해야지 이런 마음이 들지 않을까 싶어요. 제가 이 영상을 보면 가장 기뻐하실 분이 한 분 계세요. 저한테 코프소TV를 이렇게 알려주신 분. 그래요. 네. 베키. 베키. 라스트 네임은 베키이신데. 네. 있어요. 네. 아마 이번에 아탈란타 조지아도 가신 것 같아요. 거기. 네? 보니까 거기 사진이 찍혔더라고요. 거기 가 있더라고요. 사진에. 그래요? 네. 미국에? 네. 그분이 시카고 살다가 저하고 예전에 같이 성경 공부하는 그룹이 있었어요. 같이 기도하고 그러는 그룹에 있다가 그분이 이제 이스라엘에 성교사로 나가고 싶다 그랬어요. 저한테 그래서 제가 그걸 기억을 하고 있었거든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에 성교지로 나가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건 아무나 있는 마음이 아닌데 그때 자기 상황이 힘들었는데 그거 다 이제 비즈니스 다 접 클로즈하고 이스라엘에 가고 싶어 하셨는데 이 팬데믹이 터진 거예요. 그래서 못 가셨어요. 그래서 지금 LA에 계세요. 아마 이번에 또 찾아가실 거예요. 그래요? 네. 백희 우리는 직분으로 안 부르고 그냥 자매라고 그러기 때문에 아마 그분이 지금 권사님 되셨을 것 같아요. 백희 권사님. 그러면 그분하고 알게 된 건가요? 그분이 저한테 소개했어요. 코브소 TV를. 코브소 TV를. 그리고 이제 저한테 그걸 계속 보내주셨는데 제가 맨 처음에 한 달 두 달 보내주신 거 땡큐는 했지만 제가 계속 이렇게. 거지는 못했고. 네. 연관되신 분들하고의 그거가 있었기 때문에. 안 들었어요. 그렇구나. 네. 그러다가 이제. 그런데 계속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보내는 데는 분명히 이분이. 이유가 있다. 이유가 있다. 그리고 이제 제가 그분을 신뢰하는 분이니까. 그래서 제가 클릭을 하고 이제 들어보니까 보니까 목사님이 그 마지막 때를 향해서 많은 사람들을 깨우시길 원하고. 제가 사실은 그때 어떤 걸 하고 있었냐면요. 그래서 이제 주님 전에 갈 날이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제 나이가. 그래서 갈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천국과 지옥 간증도 많이 보고. 또 이제 그 또 다른 사람이 저한테 물어봤을 때 제가 대답을 해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대답을 해주려니까 제가 그 마지막 때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공부를 하고 있었어요. 공부를 하고 있었는데 딱 이렇게 목사님 어떻게 그때 마지막 때를 준비하러 그런 제목이 딱 있어서 그걸 이제 클릭을 하고서 제가 듣고 보니까. 제가 그렇게 지금 준비하려고 그러고 또 사람들을 깨워야 되겠다고 생각했던. 그거를 먼저 목사님이 하고 계시고 너무 정확하게 그 뭐죠 이렇게. 타이미나이. 네 타이미나이 얘기하셔서 제가 그때 사실 목사님 설교하신 거를 제가 다 타이핑을 했어요. 왜냐하면 다 타이핑을 해놓고 나면은 목사님이 말하시는 억양이라든가 이런 것이. 그거를 읽어야지 제가 그때 목사님이 얘기하셨을 때. 기억나고. 이렇게 생생하게 언제 읽어도 생생하니까 그래서 제가 목사님 설교를 한 열 편 이상을 하는데 제가 이게 타이핑이 늦어서 하나 하려면 한. 네 다섯 시간 걸렸어요. 지금 메모지를 보니까 일일이 다 타이핑을 했네요. 네. 이거를 복사해서 보내주는 거예요? 아니죠. 이걸 가지고 있으면 이제 누가 저한테 이렇게 오면은. 가르쳐주려고. 그걸 얘기를 하려면은 제가 이제 웬만큼 얘기를 하지만 성경 말씀 없이 그냥 말로만 전하면 그 사람들이 그냥 이렇게 지나가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씀까지 타이핑을 했네요. 말씀을 다 타이핑했어요. 목사님이 이제 소련이 무너지고. 춘향전에 변사 때까지. 변사 또 고개를 들어라 뭐. 그러니까 이게 지금 우리 목사님께서 제 설교 전체를 그 속기사 허지의 간사처럼 일일이 타이핑을 한 거예요. 전 하나 칠 한 목사님 설교 칠려면 한 여섯 시간 걸려요. 설교 하나 칠는데 여섯 시간 걸리는데 이게 뭐 거의 대부분. 한번 보실래요 이거 제목 한번. 네 이거는 저기 제목이. 아 그렇구나. 짐승의 귀화가. 그러니까 이런 거를 막. 아 이거를 막 그 말씀도 치고. 근데도 하면서 이제 그렇게 타이핑을 하다 보니까 제가 그. 거진 그거를. 기억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너무 힘들어서 그때 사실은 제가 눈이 좀 아픈 상태에서. 그걸 너무 했으니까 나중에 의사가 너 그렇게 되면 눈이 힘들어진다고. 그거 그만하라 그래가지고 지금 제가 멈추었는데요. 그렇게까지 이렇게 사모하면서 했군요. 왜냐하면 목사님이 이미 다 성경 말씀을 딱딱 이렇게 찝어놓으셨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다른 사람들한테 얘기할 때 그 성경 말씀을 가지고 그대로 제가 이렇게 복사 파악으로 전화하기만 하면 되잖아요. 제가 준비하는 게 힘든데 이미 다 해놓으셨으니까. 제가 그래서 그 성경 말씀을 다 찾아놓고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그래서 제가 이제 제가 오늘 목사님 만나 뵙게 된다고 그분한테 전화했어요. 그랬구나. 연락하니까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맨 처음에 제가 그거를 안 보다가 보기 시작하고 나서. 그래서 제가 이제 저하고 또 같이 이렇게 연관이 계신 분들이 있잖아요. 같이 기도하는 그룹, 중보 기도하는 그런 그룹들이 있어. 거기 있는 분한테 제가 연락을 했어요. 내가 박영민 목사님을 통해서 지금 마지막 대회 이거를 준비하고 하고 있다. 근데 이제 그분은 제가 타이핑을 하는 걸 아니니까. 내가 원하면 내가 그 원본을 보내주겠다고. 타이핑한 걸 보내주겠다니까. 보내달라고 그래서 제가 한 7, 8개를 다 한 거를 보내드려서. 지금 그분이 백기 자매님 계신 LA 쪽으로 이사 가셨어요. 샌프란시스코에서 이사 갔기 때문에. 베스트 있겠네요. 네. 근데 아직 못 만났더라고요. 근데 하여튼 그분을 그분한테도 백기 자매가 얘기를 했는데도. 이제 제가 타이핑한 것까지 보내고 나니까. 이제 읽어보고서 너무 좋다고. 그리고 이제 그분이 샌프란시스코에서 그분이 신학을 하신 분이었기 때문에. 사람들은 성경 공부를 가르치시는 분이니까. 그랬군요. 그래서 그 자료가 도움이 된다고 그랬어요. 그랬군요. 근데 사실은 늦어진 해 뉴욕에도 한인들이 꽤 많이 살잖아요. 엄청. 네. 그러니까 LA 다음으로 뉴욕이 많이 살고. 그 다음에 애틀란테더라고요. 네. 애틀란테도 많아요. 네. 꽤 많고. 근데 이제 이렇게 목사님들이 깨어나는 것과 또 평신도들이 깨어나는 것은 조금 다른 종류인데. 목사님들은 말씀을 가르치거나 누구에게는 어떻게든 더 전파할 수 있는 그런 루트가 더 많은 분들이고. 또 적어도 목사님들은 성도들에게 또 이렇게 가르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목사님들이 깨어있는 것과 아는 건 굉장히 다르더라고요. 네. 그래서 누저지에 목사님께서 이렇게 또 저에게 전화도 주시고 같이 이렇게 기도도 하시고 하셔서. 이제 앞으로 주님이 언제 올지는 모르지만. 이쪽에 계신 분들이 이렇게 주님을 기다리는 주님의 신부로 워치하는 그런 타임으로 가질 수 있도록. 뭔가 하나님께서 또 목사님 마지막 주님 오시기 날까지 뭔가 목사님을 또 쓰시려고 하신다면. 네. 그렇게 좀 쓰임받는다면 얼마나 좋을까. 또 이런 마음이 드네요. 저도 사실은 이제 사실은 은퇴도 했기 때문에 소속 교회는 이제 없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제가 저 나름도 이제는 자유롭게. 그래서 마지막 때를 이렇게 할 수 있고 가르쳐주고 싶어요. 왜냐하면 근데 사실 저기 언니가 와있지만 저희 언니도 제 말을 잘 안 들어서요. 그래가지고. 근데 언니도 그런 것 같지만 말씀 앞에서는 또 다르죠. 그건 뭐 동생의 어떤 그런 거 있지만 그래도 동생을 자랑스럽게 여기던데. 그래서 제가 그 언니 저기 내가 그 해놓은 걸 언니한테 보내겠다고 그랬더니 알았다고 이제 그래서 제가 더 언니를 여기를 목사님을 뵙게 만나기를 원해서 같이 온 거예요. 사실은 우리 로리아 목사님 이제 노저지에 많은 목사님들을 한번 모아보려고 우리가 애를 썼잖아요. 노저지 쪽에. 네. 없었어요. 근데 사실은 쉽지는 않았죠. 그게 목사님들이 처음 해놓고 그래 그래 하지만 나중에는 별로 관심 없어 하고. 그러니까 사실은 좀 쉽지는 않은데. 안타깝죠. 근데 또 성련님의 역사 하시면. 네 맞아요. 한 번 한 번 깨워주는 거예요. 그리고 또 기름 부은 받은 목사님이라면. 그러니까 이 마지막 때 예수님이 오신다는 것을 전하는 것은 목사가 아니더라도 해야 될 일인데. 목사는 당연히 해야 되는 거죠. 내 종들이 때에 맞는 양식을 나눠주지 않는도다라고 하면서. 아파하시면서 내가 올 때 그 점을 보면 복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축복의 메시지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저는 목사님께서 이제 아직도 건강하시고. 초명함을 유지하고 계시기 때문에 더군다나 거기에 기도하는 분이기 때문에 또 우리가 만나는 사람이 그래도 한정돼 있지만 적지는 않잖아요. 그분들 한 번 한 번 만나서 스타디도 하고 또 제 소개도 보내드리고 그러면. 깨어난다면 백희 군사님께서 이렇게 전해준 것처럼 고마워하잖아요. 그런 역할을 빼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드는데. 기도 생활을 어떻게 하셨어요? 팬데믹도 있었고. 제가 사실은 몇 년 동안 좀 몸이 안 좋고 좀 어려운 상황에 있었고. 캔셀가 있었다고 그랬죠. 네 캔셀도 있었고 좀 몸이 이제 약간 이렇게 하는 그런 시즌이었는데. 이제는 다시 또 살아나고 있고요. 네 그래서 제가 그 첫사랑을 다시 더 회복하기를 원하고. 레마의 말씀이 로고스의 말씀으로 이제 이렇게 기름붐 받고 싶고. 제가 오늘 안수해서 기름붐 받도록. 아멘. 그렇게 또 하겠습니다. 이게 기름붐이라는 게 제가 그 로마서 1장에 사도 바울이 로마인들에게 편지를 하는데. 내가 너희를 가서 간절히 보기를 원하는 것은 너희들에게 신령한 은사를 나눠주길 원한다. 그래서 너를 강하게 세우기를 원한다라고 1장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목사는 누구를 볼 때 간절히 보기를 원하는 게 딱 하나의 이유가 있어야 되는구나. 그것은 내게 있는 신령한 은사를 나눠줄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되는구나. 아니 제가 개인적으로 그런 깨달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미국에 와서 다른 뭐 예를 들어 어떤 큰 집회나 이런 데 초청도 있었지만 그것도 거절하고. 제가 이렇게 한 분 한 분 만나고 이런 거를 제가 오히려 더 우선해서 이런 시간을 갖는 이유가. 바로 그걸 원하기 때문인 것 같아요. 아멘. 그냥 내 자신이 어떻게 미국에 왔으니까 큰 교회에서 설교하고 폼이 좀 나고. 그건 아무 중요한 게 아닌 것 같은 거예요. 저는 저의 설교를 듣는 분들에게 내 안에 있는 그 기름붐을 나눠주고 가고 싶다. 그러면 여기서 남아서 계신 한인들이 얼마나 많이 살아요. 수십만 명이 사는데 거의 100만 명 가게 살지 않아요? 이쪽에? 하여튼 많이 계셔요. 뉴욕 쪽에? 네. 그렇죠? 네. 많으시고요. 그런데 결국은 엔탐에 전하는 분들이 거의 없으니까. 결국은 다 미국에서도 제설교를 듣고. 그렇죠. 그리고 막 그러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 공사님께서 이 뉴욕과 뉴저지 쪽에 좀 역할을 해주시는 그런. 그러니까 그렇게 그 사람들을 워치할 수 있도록 워치프레이를 하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그런 그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기도 제목이 있다면. 기도 제목이라면 이제 제가. 주님 전에 가게 전까지. 진짜 주님과. 정렬되기를 원해요. 정렬되고. 네. 또 말씀이. 네. 로고스의 말씀으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또 이제. 하여튼 남은 시간을. 네. 이제 사람을 깨우는. 네. 그리고 이제. 제가 받은 은혜가 너무 크잖아요. 네. 그리고 마지막 때에 대한. 지금 시즌에. 또 있는 시간에 그 말씀을 증거할 수 있다는 게. 또 하나님 원하시는 일이시고. 저도 그 일을 하고 싶고. 네. 저를 통해서 사람들이 이제. 막연하게 있었던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딱딱 정리가 되는. 네. 그렇게 말씀을 증거하고 싶고. 네. 그렇게 깨달음을 갖고. 은혜를 받고 싶습니다. 아멘. 아멘. 네. 하나님께서 이제. 우연히 만나게 해 준 건 아니라고 저는 봐요. 네. 목사님과 제가. 이렇게 만난 것은. 이제. 하나의 이제. 그 만남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의 계획하신 게 있을 거라고 믿고. 더 자주 소통하면서. 또 목사님의 어떤 그 바람대로. 남은 생애를. 또 주님 오신 그날까지. 신부들을 깨우는 일로. 하고 싶은 그 바람이. 꼭 더 많은 열매 맺기를 축복합니다. 이곳에 오신 주재훈으로 오셨죠? 네. 그때는 77년도에 남편이 이제. 종합상사로 했었기 때문에. 여기로 왔기 때문에. 사실은 편안하게 살 수 있었죠. 그리고 그 77년도면. 정말 그때. 여행 자유화도 없을 때예요. 88년도가 여행 자유화였거든요. 올림픽 계기로. 그 전에는 여행 자체도 어려웠고. 달러를 쓰면 안 되니까. 저 저기 그때 아들하고 둘이 나올 때. 99불 가지고 나왔어요. 왜냐하면 그 LA나 어디서. 1박 하는데. 1박 하는데 드는 호텔비가 90 몇 불이었어요. 고이사 95불인가 뺏기 안 해줬어요. 못 가져가게 해서. 야 그러니까 참. 그렇게 딱 100불 하나 가지고 미국 땅에 썼군요. 네. 그래서 주재훈이니까 월급은 나왔고. 예 그러니까 저는 사실은 남편이 그 모든 룸 멤버들을 다 책임져줬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하나님께서. 제가 교회만 잘 다닐 수 있도록. 탁 공부하겠다는 공부도 하시고. 네 그렇게 해주신 게. 목표님께서 굉장히 예뻤기 때문에. 남편의 사랑을 또 많이 받았을 것 같아. 그랬구나. 그리고 또 한인 사이에서. 그동안 얼마나 많은 사람 만났겠어요. 그냥 저는 개척교회를 숨겼어요. 교회를 하나 하고 싶어 했는데 언니가 너무나 힘든지 아니? 하면서 말렸다고. 다 말렸죠. 다 말렸. 그래서 언니를 한번 모셔보겠습니다. 짜잔. 우리 거노리아 목사님의 맛언니. 네. 김경숙 권사님을 모셨습니다. 저는 처음 뵙는데 사실 나이 추정을 불가했는데 목사님께서 아 권사님께서 공개를 나이를 공개해 주셨는데 놀랐어요. 야 그러면 한국에 오신 여기 또 미국에 오신 지가 얼마나 됐어요? 30년 됐어요. 30년 됐어요. 30년? 거짓말. 더 됐겠다. 언니는 50년 60년 되지 않았어요? 50 몇 년? 그렇군요. 맞으므로 그렇지. 내가 45년 됐는데. 그렇지 그렇지. 45년 됐지. 한 50년 됐나 봐요. 감각이 없습니다. 이제는 잊어버리고 살지. 그런데 범사님은 영어도 너무 잘하시고. 아니에요. 그런데 어떻게 자녀 교육을 그렇게. 아니 우리 아이들이 머리는 좋지만 그래도 하바드로 간다는 것은 특별한 부모님의 어떤 노력과 애쓤도 있었을 것 같아. 그 아이들이 살아남으려니까 열심히 한 거죠. 우리 그 이제 우리 목사님께서 제 소교를 들어보라고 이렇게 뭐 이렇게 좀 보내주고 그랬으면 좋죠? 네. 저 사실 저는 잘 뭐라 그럴까요? 우리 교계에 대해서 아는 게 많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밤낮 성경 말씀도 김 목사가 설명을 해줘야 알고요. 뭐 보라고 그러고 어디 읽으라고 그러고 저를 교육을 많이 시켰죠. 그러니까 언니는 이제 동생은 막내 동생이니까 이제 항상 또 이렇게 여리여리게 보이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영적으로는 또 이렇게 가르치는 선생이었네요. 그렇죠? 그러면 제가 김경호 목사님한테 많이 영향도 받고 많이 태우치고 그렇죠. 마지막으로 코프소 목사를 이렇게 만나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김경호석 원사님을 굉장히 난 사랑한다고 생각해. 그래서 진짜 우리 주님 오실 때 우리 주님의 신부로 정말 혼인잔치에 올라가서 주님과 함께 이렇게 함께하는 소망? 그게 큰 소망이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데 그 큰 소망을 남은 생에 불태워 살았으면 좋겠어요. 네. 그렇게 해야죠.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 금요일의 목사님 코프소 목사가 전하는 이 뭐랄까요? 엔드타임 메시지를 듣고 타이핑까지 해가면서 어떻게든 이거를 전해야 되겠다. 이렇게 하시는 마음이 있는 걸 제가 읽었어요. 그래서 가장 먼저 언니를 좀 깨워주시다. 그리고 언니를 정말 코프소 목사 설교 듣다 오면 한 몇 편만 들어오면 우리 공사님도 잠을 못 잘 거예요. 제 설교를 듣느라고 대부분 그래요. 대부분 제 설교를 한 몇 편만 듣다가 이게 내 잠자는 시간이 너무 아까운 거 아니야? 잠을 안 자요. 여기에 계신 고사님들도 하루 종일 듣고 기도하시고 듣고 기도하시고 그러더라고요. 바라기는 제가 홀레슨에 다시 올 때 우리 고사님이 목사님 나는 목사님 설교를 매일 들어 이렇게 그 얘기를 내가 들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제가 이곳에 킨진 흘러슨에 온 것은 내 마음을 몰라요. 모든 분들이지만 목사님보다도 우리 공사님을 위한 마음가좋게 들어요. 감사합니다. 우리 공사님을 하나님 주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주님이 오실 때가 가까운 때 우리가 정말 준비하지 않으면 안 된다. 마치 해가 수산에 기우는 것처럼 주님이 저만치 오시는데 사람들은 준비가 안 되는 거예요. 믿는 사람들도 주님이 오시는지를 모르고 계시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성경을 보면서. 그래서 왕이 혼인잔치를 초청했을 때 나는 장가가야 하고 소도사야 하고 농가버테나가 일해야 돼서 내가 혼인잔치에 참여할 수 없어. I'm sorry. 그러는 거예요. 마트북 25장에 나와요. 많은 사람들이 왕의 혼인잔치를 거절한다고 나와요. 그러니까 주님이 그 혼인잔치에 초청하는 것이 바로 가장 최고의 주님의 사랑인데 그 사랑을 거절한 것 같아서 내 마음이 아팠어요. 그래서 이제 권사님 살아오는 동안 이민에 와서 눈물도 많이 흘리고 또 여러 가지 어려움도 많았겠지만 그래도 여기까지 온 게 주님의 은혜잖아요. 이제는 마지막 우리가 주님의 보자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건데 우리 권사님이 꼭 곱수 목사 설교를 오늘부터 좀 들으시고 꼭 정말 아름다운 주님의 왕의 킹스 브라이드 왕의 신부로 준비돼서 목사님 때문에 내가 정말 주님의 신부가 됐어요라고 하늘나라에 가면 저를 이렇게 허구해 줄 수 있는 그런 축복이 올 거라고 믿습니다. 아멘. 권사님 제가 기도해 드릴게요. 하나님 우리 권사님을 축복하셔서 사랑하는 딸이 이렇게 84년 살아온 세월 동안 한 걸음 한 걸음의 주의 은혜가 아닌 것이 없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또 다른 인도를 위하여 주의 종을 보내셨습니다. 주의 종이 이 사랑하는 딸의 머리에 안수하고 하나님 기름 부어 아버지 딸을 이에 기도하길 원하오니 주여 하늘의 문을 여시고 이 딸에게 쏟아 부어주시옵소서. 지혜와 은총을 더하시며 하나님 이 딸이 하나님 말씀을 깨달아 하시는 말씀에 지혜와 시가 말씀에 능력을 더하시며 영감을 불어넣어 주셔서 말씀을 읽을 때 그 말씀이 살아 움직여 이 심장을 불태우게 도와주시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불꽃처럼 살아가게 도와주시고 무엇보다도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나 있는 곳에 있게 하리라. 그 등잔의 기름을 준비하여 예복을 입고 나를 맞으라고 하신 아버지나님이여 그 주님의 명령을 우리가 기억하게 도와주시고 이제 인자가 문 앞에 이르렀다고 했는데 문 앞에 이르는 것을 보고도 깊이 잠들어 있는 영혼들을 아버지나님을 깨울 수 있는 거룩한 마지막 때의 사명을 이 딸에게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나님의 두 자매가 미국에서 서로 의지하면서 축복하면서 또 자녀들을 아버지나님이여 믿음의 명문가정으로 세워져서 또 자녀들 또한 아버지나님이여 때로는 믿음에 떠나고 하나님을 때로 등질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이 저 앞에 돌아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천사들은 도울지어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면허니 자녀들이 죽게로 돌아오는 역사가 있을지어다. 온 가족의 구원의 역사가 있고 믿음의 명문가 되게 될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할 예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인터뷰해 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영광입니다. 샬롬 샬롬 인사 한번 합시다. 마지막으로 코쿠소TV 시청자한테 한 말씀 인사 한번 해주세요. 같이 기도하는 분들이니까 매일매일 같이 하자. 샬롬 주님의 은혜로 오늘 제가 박영민 목사님 만나게 되었고요. 또 기한 도전의 말씀도 듣게 하시고 또 다시 새 출발할 수 있는 기한 터닝포인트의 시간이 되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저는 오늘 목사님을 직접 만났지만 여러분들은 다 영상을 통해서 목사님의 설교 말씀을 통해서 매일 만나시죠. 매일 만나시면서 우리 함께 또 주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따라서 마지막 때를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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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